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지난해 경상남도에서는 사천의 우주항공청 설립이 확정됐고 방위선언 물자의 해외 수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지리산과 남해안권을 중심으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일자리, 복지정책도 펼 계획입니다. 이성진 기자가 박완수 경남지사를 만나 새해 도전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주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사장님,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해 경남도전 목표를 좀 설명해 주시고 또 TV조선 시청자들에게 새해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정도 새로운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도정이 되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지난 노력을, 지난해 노력을 비반으로 해서 새해 우리 경남 경제가 다시 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걸 통해 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 또 우리 도민들 생활에 있어서 안전하고 복지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도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 하나 더 붙인다고 하면 우리 경남의 관광개발이라든지 지역 발전의 어떤 새로운 동력,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기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금년 도정의 목표입니다. 우리 경남은 특히 아시다시피 한류수도를 끼고 있는 남해안과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서북부 산악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남해안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좀 개발해서 우리 국내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해외 투자 유치나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해진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금년도에 정부가 관광조각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멕시코의 칸쿵가 같은 곳을 다섯 곳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정부의 주요한 의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이렇게 관광산업으로 육성을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기회에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도가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아마 남해안이 주요한 관광지로 부각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 경남이 이제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고 우주 강국으로 가는 비전에 있어서도 경남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누리호 부품의 42%를 우리 경남에 있는 기업체들이 생산한 것인데 앞으로 내가 볼 때는 UAM이라든지 AAM과 같은 자동항공장치 시스템이나 이런 쪽으로 항공교통이 가게 되면 기체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경남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 분야뿐만 아니라 앞으로 1인 항공 시대, 도심항공 시대가 오면 우리 경남에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체들이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불경특별연합의 특별한 어떤 재정적인 혜택이나 특별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하고 있던 상계시도하고 있던 일을 그냥 새로 또 조직을 만들고 또 도청을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공무원을 파견해서 또 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1년에 170억 이상의 재정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그것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경제동맹이라는 것은 그런 기구와 조직을 만들지 않고 최소한의 인력과 조직으로 그런 공통업무, 상계자치단체의 공통업무, 강력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죠. 특별연합과 경제동맹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제동맹은 이러면 경제동맹입니다마는 불경의 광력적인 업무, 공동업무만 처리하고 나머지 자치단체, 세계자치단체가 해야 될 업무를 그대로 두자는 거죠. 경제사단체의 공동업무, 상관계자치단체의 공동업무, 상관계자치단체의 공동업무를 첫째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 지역의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젊은이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이 첫째 주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투자 위치를 통해서, 기업 위치를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정주 여건 문제인데 저희들은 일단 청년들이 여기에서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최소한의 주거 환경만큼은 저희들이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청년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특히 공업단지 주변에. 그래서 주거 문제마저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주거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청년들의 복지 혜택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생들의 식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문제, 특히 청년들의 대중교통 비용을 도가 지원하는 문제 등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적극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청년들의 복지 정책을 좀 강화하려고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네, 최사님. 지금까지 경상남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